안녕하세요. 실전적 공허를 안무한 육란희입니다. 실전적 공허는 인간이 스스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표류한 상태로 이 작품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공허함과 삶의 의미를 표현한 작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벌새 안무가 서현정입니다. 벌새의 작품은 크게 아울러 인간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 중 사회에서 바라보는 여성의 생존과 일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되었고요. 생존의 가장 첫 움직임은 걸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생존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백 무너진 벽을 안무한 임현준입니다. 백 무너진 벽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변해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인데요. 개인의 이상적 목표와 그 목표를 위해 서로를 밟고 나아가야만 하는 현대사회의 일면을 작품에 다뤄보았으며 무언의 압박이나 상화관계를 통해 해야만 하는 일 또는 행동 등을 모티브로 하여 작품을 진행하였습니다. 2020년 12월 20일 7시 네이버 TV 생중계로 사유의 시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사유의 시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